요트 여행객 이번에는 랑카위 섬 서쪽에 있는 델라가 하버파크로 나가봤다. 이곳은 세계 각국에서 온 요트들이 정박하고 있어 마치 지중해와 같은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밭을 내리고 잠시 쉬면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요트 여행객을 만나봤다. 영국에서 온 스코시는 벌써 17년째 요트를 타고 세계를 여행 중이다. 이번 여행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란다. 가끔은 랑카비를 떠나 주변에 페낭, 발리 등을 오가는 요트 여행을 즐기곤 한단다. 이곳의 요트 여행객들 중에는 주로 따뜻한 기후의 아시아 나라들을 항해하며 노년의 삶을 배 위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바리에 36년을 살았다. 말레이시아는 7년을 살았다. 저는 여기가 꽤 즐기고 있어요. 여기 바리에 비교적이기 때문에 바리에 비교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빠르게 개발해지고 이것은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것은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곳의 매력에 빠져 7년째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 배는 5년 전 구입하고 나서 4년 반 동안 수리하며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에게는 소중한 동반자다. 제가 3년 전 구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행을 거스테리카에 갔습니다. 미국 여행과 왕이 모여서 그곳에 도전을 왔습니다. 이 배는 세상에 도전을 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요트 여행. 낮 동안 그 행복한 꿈을 잠시 꾸어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